엑스코 다행하이 내가 엑스코에 온 이유 세계가스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야 바로 들어가 볼까 렛츠기릿 아 이게 다 보람 대박이디 뭐부터 둘러봐야지 난 크게 돌고 보자구 어 벌써 사람들이 가득가득한걸 인싸 DNA가 마구마구 올라오네 와우 안녕 이라고 아 아 이게 다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세계 가스 초기 행사장에서 재미있는 체험도 해보고 다양한 볼거리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 글로벌 행사가 대구에서 열려서 더욱더 깊었지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빠빠이